택시에 휴대폰을 두고 내렸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택시에 폰 두고 내렸는데 가져간 사람이 사례비 달라 하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입니다. 당시 택시에 휴대폰을 두고 내렸다는 글쓴이 A씨는 휴대폰으로 연락하자 택시에 탔던 다른 승객이 가져간 상태였다는데요. 해당 승객은 택시에 그대로 두거나 택시기사에게 맡겼어도 될 휴대폰을 본인이 들고 간 후 찾고 싶으면 사례비를 달라고 요구하며 자신이 있는 곳까지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 승객이 괘씸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며 최대한 합의금을 적게 부르라고 조언했다는데요. 결국 휴대폰을 직접 찾으러 간 A씨는 승객에게 3만원으로 합의금을 제안했다가 휴대폰 속 유심을 빼고 주려 하기에 사례금 5만원을 주고 휴대폰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A씨는 조직폭력배 같길래 그냥 죽어왔다며 너무 괘씸한데 이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냐며 조언을 구했는데요.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진짜 잘못 걸렸네. 사례비 주는 거 합법이라 주는 게 맞는 듯. 그 휴대폰을 대체 자기가 왜 들고 간 건데. 도둑질 아니냐. 경찰한테 신고했어야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유실물법에 따르면 습득자가 사례금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나 A씨의 경우 택시기사가 물건을 습득한 것이 아닌 택시 안에 타고 있던 승객이 떨어진 휴대폰을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휴대폰을 가져간 승객은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